교육진담 수요독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된지 딱 1년째 되는 날이더라구요 작년 5월 둘째 주부터 제가 이 방송에 참여해서 그때 민우쌤과 최쌤과 같이 방송을 시작한 것도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1년 동안 저와 민우쌤과 최쌤과 같이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이 그리고 교육진담 수요독서와 같이 쭉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은 어린이날의 철학자 두 번째 시간 1813년 5월 5일에 태어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키르케고르를 소개하는 책 고든 마리노라는 철학자의 키르케고르 나로 존재하는 용기라는 책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드리는 2분 퀵서비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불안, 우울, 절망, 죽음 여러분은 이런 단어에서 친숙함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거부감을 느끼시나요?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런 감정이나 상태를 언제까지 덮어놓고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데에는 아마 다들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감정들, 이 상태들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덮치고 마니까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남은 과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소용돌이 같은 사태 불안, 우울, 절망, 죽음이라는 이런 소용돌이 같은 사태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아두는 것 그리고 이렇게 자기 중심을 잡기 위해서 불안, 우울, 절망, 죽음이 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보시는 책 나로 존재하는 용기라는 책의 저자 고든 마리노는 이런 무거운 개념을 가장 잘 분석한 철학자로 실존주의자들, 특히 키에르케고르를 제시합니다 다른 철학자들은 불안을 억누르고 우울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절망을 외면하다가 인간의 삶에서 죽음의 중요성을 놓쳐버렸지만 키에르케고르만큼은 실존주의자들만큼은 이 네 가지를 직시하고 정면으로 대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안, 우울, 절망, 죽음이라는 이 네 가지 사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정신과 의식을 지닌 이 자유로운 인간의 본질적 특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된다는 게 키에르케고르의 분석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이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실존주의자들은 이 사태들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긍정적 가치들을 어떻게 이끌어낼까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키에르케고르 연구자이면서 철학자인 고든 마리노는 마이크 타이슨이랑 친구를 한 적도 있는 권투코치로서 활동한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와 권투코치를 동시에 했던 것이죠 이 사람과 함께 한번 불안, 우울, 절망, 죽음에 대면하는 법 그리고 그로부터 긍정적인 가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 책에 관한 짧은 소개를 마쳐 보았습니다 이 책은 철학책으로서는 드물게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 이 책이 2019년에 나온 책인데요 꽤 많이 팔린? 꽤 많은 판매고를 올려서 철학책치고는 드물게 스테디셀러에 반열에 올라간 책입니다 방송 같은 데서도 몇 번 정도 비춰진 적이 있었고요 굉장히 지금 우리 시대 정말 특히 혼란으로 가득 찬 이 시대의 중심을 잡는 방법에 관해서 고민하시고 있다면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이 호르몬의 폭풍이 치는 시기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 번쯤 조금 진지하게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열심히 읽으셨다면 저와 같이 이 책을 꿰뚫는 키워드 하나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 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제가 꼽은 키워드는 진정성입니다 이 책의 한 장을 차지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이 철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농담으로 시작합니다 키워드 케고르의 대표작인 죽음에 이르는 병 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 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자기는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관계이며 또는 그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과 관계하는 관계이다 이게 키워드 케고르 하는 사람이 나 즉 자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정의하는 구절입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이 책 안에서도 나오지만 무슨 헛소리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라고 허튼 소리로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끌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 고든 마리로 라는 학자의 주장인데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좀 해설을 해보면 일단 한쪽에는 나의 의식 혹은 나의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나머지 한쪽에는 의식은 아니지만 의식에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의 의식과 어떤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하지만 우리의 의식으로는 결코 해명되지 않는 어떤 부분 사실 보통 이제 육체를 가리킬 때의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스스로 결정할 능력 혹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운명에 처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장의 의미입니다 이런 관계 설정 상황 자체 때문에 이 양쪽이 언제든지 분리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나오는 감정이 불안 이고요 키에르 케고르의 분석에 따르면요 그리고 이 의식과 의식이 아닌 부분 중에 의식의 부분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의식이 아닌 부분만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울이라는 상태의 본질이라고 키에르 케고르는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 설정이 완전히 틀어져 있을 때 발생하는 어느 순간 찾아오는 무력감 이런 걸 절망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반면에 이 양쪽의 일치 혹은 적어도 이 둘을 일치하는 상태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상태가 키에르 케고르와 고든 마리노가 보았을 때 진정성 있는 혹은 진정성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신체의 운동에 그냥 자신을 내맡겨 버리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진정성이 아니고요 올바른 관계 맺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태도 그건 나와의 관계일 수 있고 나의 의식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의식이 아닌 부분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이 의식이 아닌 부분이 정말 악의 내가 아닌 부분 즉 세계와 어떻게 올바로 관계를 맺을 것인지 고민하는 바로 이 고민 이 고민의 상태가 바로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성을 통해서 옳다고 느낀 바를 바깥에 꺼내 놓는 일을 나중으로 밀어놓지 않는 것 이게 이제 키에르 케고르가 얘기하는 도덕성의 의미이고요 이런 진실한 관계 맺음이 단순히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의지 이만으로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체험을 발판 삼아 이 세계의 거대함과 자신의 초라함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키에르 케고르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심 진정성 도덕성 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세계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우리를 계속해서 어딘가로 떠미는 이 세계 속에서 그나마 우리의 자리를 잡을 수 있다 혹은 잡으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세계에 내비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키에르 케고르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고든 마리노라고 하는 학자가 진단하기에 우리 시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신경 쓰는 시대라고 합니다 즉 의식이 아닌 부분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너무나도 많이 신경 쓰는 나머지 나의 의식 그리고 나의 의식과 의식이 아닌 부분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어떤 명시적이거나 안목적인 사회적 차별 또 내 정신과 의지에 반하는 특정한 행동을 강요함으로써 진정성을 회방 놓는 요소가 된다고 고든 마리노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건한 태도를 갖지 않으려는 나 스스로의 어떤 적극적인 나태함 이런 것들이 불안 우울 절망의 원인이 돼서 육체와 정신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하는게 키에르 케고르의 주요 저서 대표 저서인 죽음에 이르는 병 이라고 하는 책의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든 마리노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나태함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쓴 관계 맺음을 올바른 관계 맺음을 생각하지 않음 유기라는 이런 현대적 상태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나 자신 세계와 맺는 나만의 고유한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운장들에서 느끼는 바가 있으셨다면 그걸 바로 실천하시는 게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도덕성 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육체나 물질이 아닌 영혼의 관점에서 돌보는 실천을 하나 둘 시작하시면 어떨지 이 책과 함께 여러분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지 조심스럽게 권해드려 봅니다 네 이렇게 이 책의 내용으로부터 청취자 여러분께서 주목해 보셨으면 좋을 내용을 키워드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을 콘텐츠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제가 이 책과 함께 추천드리는 콘텐츠는 페터 로데 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키에르 케고 제목은 키에르 케고르 코펜하겐의 고독한 영혼 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의 삶을 다룬 짤막한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읽으셨다면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그 키에르 케고르의 삶을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심화 학습 하시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책은 키에르 케고르의 사상의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고 평가되는 파혼 사건 레기네 올센 이라고 하는 여성과 파혼을 하면서 키에르 케고르가 겪었던 내적 갈등 같은 것들을 자세히 다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많은 정보와 깊은 이해는 또 그 자체로도 흥미롭고 재미가 있는 사건이겠지만 동시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키에르 케고르의 사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키에르 케고르 나로 존재하는 용기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다음 주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로버트 크리스라고 하는 과학철학자의 특정의 역사 재는 거 있죠 특정의 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온갖 것들을 숫자로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능이나 그 공부의 성과마저도 점수라고 하는 숫자로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경향이 있죠 심지어 감성지능이니 지도력 지능이니 뭐 이런 것들마저도 숫자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강한 경향을 보이는데 대체 이런 성향과 관습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이 다양한 분야에서 측정이라는 행위가 자리잡게 된 역사적 맥락을 이 책을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